지난 4월 전국의 출생화 수가 증가했지만 충북은 감소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북 출생화 수는 5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명, 8.3% 감소했습니다. 같은 달 전국 출생화 수는 1만 9천여 명으로 2.8% 증가했습니다. 출생화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한 것은 19개월 만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북 등 6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.